1985년 개장의 서울 북부 터미널을 맡아왔던 상봉터미널이 오는 30일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일평균 이용객이 2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한 건데요. 이로써 상봉터미널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두현 기자가 상봉터미널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사람들로 분배해야 할 터미널의 대합실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매표선은 굳게 닫혀있고 무인 발권기만 덩그러니 서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상봉터미널의 모습입니다. 한때 하루 최대 2만 명의 승객이 모이기도 했던 상봉터미널인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이 20명 이하로 줄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봉터미널에는 이렇게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1985년 개장해 38년간 유지됐던 상봉터미널은 오는 30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서울 중심부와 더 가까운 동서울터미널이 생기면서 터미널로서의 입지가 조금씩 떨어진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은 상봉터미널이 추억과 함께 사라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터미널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나 저나 군대를 갈 그런 나이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때 당시에도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강원도까지 같이 가서 친구가 입대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 터미널로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랬던... 아쉬움이 남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30대 초반 후반부터 했으니까 추억이 되게 많죠. 저는 여기 직원이기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아쉽죠. 직장이 없어지니까. 근데 또 직장이 없어지는 만큼 또 다른 데서 또 좋은 일이 또 생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시대 흐름이니까 따라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상봉터미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상 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다른 누군가의 보금자리로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